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비가 아주 촉촉히 내리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조심해서 다니시고 항상 건승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아침밥을 좀 이렇게 먹다가 막 도착한 조관을 살펴보니까 정명훈 씨 건 관련된 내용이 나왔더군요. 그동안 정명훈 씨의 그런 연주나 이런 부분을 아주 좋아하던 그런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세상을 삶에서 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또 돈이 많은 사람이나 명성을 얻은 사람들은 자신의 아주 사소한 행동이나 말이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그런 점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정명훈 씨가 나오시면서 손을 번쩍 든 그런 일이라든지 그리고 검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12시간 이상 계속 일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신문에 이렇게 하셨군요. 기자분들이 꼭 그 부분만 떼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가 있지만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분이 세계적인 명성을 가졌건 아니면 대단한 부작은 관계없이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운영되는 체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 간에 특별한 대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죠.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거장이니까 예외를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입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명훈 씨 부인이 사주를 한 거죠. 그것도 여성 CEO에게 아주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그런 사주를 한 것이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로서 명백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명훈 씨가 들어오시기 이전에 부인이 들어와서 조사를 먼저 받는 것이 전후 사정을 보면 올바른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부인은 미국 신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출국검지가 내리기 전에 외국으로 나갔고 반드시 범법 상황이죠. 나는 이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분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민권자를 가졌으면 충분히 도조할 우려가 있었으면 사전에 출금을 쉽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전후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무고를 하고 위정을 했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부인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죠. 한국에서 좋은 것은 다 누리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본인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민권자니까 예외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처지가 아니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명훈 씨와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시면 정명훈 씨도 조금 더 겸손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두 부부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갔겠죠. 물론 어느 정도 오고 간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한 바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번에 1년 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귀국하셔서 중앙지검에 검사를 받고 손을 번쩍 들고 검사관들을 약간 모욕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해외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자신이 상당한 명성을 들이다 보면 사람들을 하대할 수가 있죠.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검사관들은 박봉에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을 일을 해야 사건을 처리할 정도로 한국에는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10시간도 일을 하고 12시간도 일을 하고 14시간도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본인들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은 것에다 항상 감사해야 되지만 그분 뒤에는 늘 조국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국제무대에서 그동안 활동할 수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처신은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실망스러운 처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검찰이나 경찰 당국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과 적법을 엄격히 따져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는 사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정명훈 씨는 보인이 먼저 들어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시극히 적합을 든 정상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